미투 운동 자체에 공작이 있을 수 있다. 전 인정해요. 왜? 모든 좋은 일에도 분명히 숟가락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. 거기서 이득 보려고. 또 욕신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꼬이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공작의 가능성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. 항상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건 좋아요. 세상을. 이면까지 보시는 건 좋은 태도인데, 그런 발상에 뭐가 문제가 있냐. 설사 공작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짜입니까? 여러분은 그것만 보셔야 돼요. 현명한 국민은요. 그런 소리에 모든 일이 다 공작이고 꼼수죠. 지금 남북 대화하려는 것도 남한의 공작 아닙니까? 어떻게 북한을 그냥 어떻게 해보려는. 비핵화 시켜보려는. 쉽게 말하면 다 꼼수고 다 공작인데, 중요한 건 그거예요. 지금 이 피해자가 진짜냐 가짜냐. 가해자가 진짜냐 가짜냐. 그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느냐.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국민이 깨워서 지켜보시면요. 공작이니 뭐니 휘둘리지 마시고. 계속 국민이 이 관점만 갖고 가시면. 설사 누군가가 여기에 이 좋은 일에 공작 꼼수를 쓰더라도요. 그게 다 어떻게 되냐. 결국에는 좋게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. 결국 양심 운동으로 귀결되고 끝나요. 그런데 공작일 거야 꼼수일 거야 하면서 자기 편 편 들고 자기 편 편 드는 사람들 특징이 피해자를 다 무시해요.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거나 피해자한테 또 2차 가해를 합니다. 죄를 더 짓고 있어요. 죄를 더 안 짓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문제가 풀릴 텐데 꼼수니 공작인 당장 내 욕심에 흡족한 말들을 막 들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결국은 양심 운동을 양심을 갖다가 다 그냥 짓밟아 버리고 결국 자기들의 욕심의 논리로 끌고 와가지고 욕심법만 충만한 일로 만들어 버리면 결과가 참당할 겁니다. 문화는 더 땅에 떨어지고 서로 결국 모든 일이 꼼수였구나 해서 꼼수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일조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. 이게 누군가가 나쁜 수를 써서 이렇게 일이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해요. 지켜보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안 지켜봐주고 양심적으로 그거를 옳은 걸 옳다 그른 걸 그르다 안 해줘서 일이 망쳐진 건데 다 남탓합니다. 지금 지켜보는 국민들 책임이 커요. Me too 해서 또 with you 하잖아요. 진짜 난 양심을 응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고 양심에 맞으면 응원해주고 양심에 어긋나면 비난하고 잘못 잡아주고 거기다 더 보태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을 딱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시면 누가 꼼수를 부리더라도 이게 바로 잡혀지게 된다니까요. 꼼수 부리다 더 안 먹혀요 꼼수가. 꼼수가 먹히려면 상대방도 국민들도 욕심의 법에 끌려와 줘야 돼요. 징역 논리에 막 흔들려 줘야 돼요. 국민이. 근데 국민들이 아무리 꼼수를 써도요. 딱 양심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만 하고 계시면 술을 못 씁니다. 꼼수 부리다가도 그 결과는 좋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왜? 손 털 수밖에 없습니다. 안 먹히니까. 근데 이 꼼수라더라. 역시 내가 미투 엔지 싫었어. 꼼수 막 이런 것만 들려요. 피해자들의 아픔의 소리 나 진짜 죽는 것보다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소리는 안 들리고요. 달콤한 소리만 들립니다. 우리 편 유리야. 우리 편 살리자. 상대방이 뭔가 이건 음해일 거야. 안 믿겠어. 꽃뱀일 거야. 진짜 꽃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알아보셨나요? 진짜 피해를 입으셨는지. 진짜 피해자면 어쩌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세요. 이런 문화가 원래 당연히 해야 될 문화인데 이제야 말이 나왔잖아요. 당연히 내가 성폭력을 당했으면요. 당연히 말을 하고 사회에서 바로잡아 줬어야 할 너무 지당한 일이 말도 못하고 몇 년씩 이렇게 참고 있다가 이제야 말하고 있잖아요.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. 왜 지금 말하냐. 너 수상한데 그래요. 그때 말했어야지.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때 말했어야지. 갑자기 남들한테는 성인급의 이런 도덕 수준을 요구합니다. 자기들은 아마 잘도 버티셨을 거면서 남들한테는 별의별 소리 다 해요. 쉽게 얘기하지 맙시다.